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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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정병원입니다. 정병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은 풍속과학 그 가운데 김홍도 풍속화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속화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아마 짐작한데 김홍도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 해악 아마 이런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속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everyday life 또는 우리가 풀어서 일상생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상은 우리들이 살면서 느끼는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평범하고 하찮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현대에 있어서는 일상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피디가 하는 예능이 있죠. 일박이라든가 아니면 요새는 윤식당 또는 윤스테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러한 소소한 일상성에서의 어떤 재미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트로트가 요새 유행입니다. 그래서 음악 전문가들이 왜 트로트가 유행인가 하고 분석한 글을 봤는데 그건 뭐냐면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트로트가 유행이다. 또 이제 어떤 분은 우리의 한이 깃든 음악이기 때문에 트로트가 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집사람이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인데 무슨 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모르는 어떤 저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트로트가 유행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아마 분석을 하면은 우리의 어떤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 어떤 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음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게 바로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또 다른 음악에 비해서 트로트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보일로그라고 해가지고 소소한 그 삶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하고 평범하고 하찮은 것이지만은 그게 이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일상 일상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는데 그 일상이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그린 그림이 바로 풍속화입니다. 그래서 풍속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그린 그림 사소하고 평범하고 하찮은 일상을 그린 그림이 바로 풍속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일상이란 말이 그 부각이 된 거는 18세기 풍속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 풍속화에서 어떤 그 사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을 그린 그림이 또 19세기에 또 민화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또 20세기에 와가지고는 대중문화로 해서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18세기 이전에는 상류계층의 어떤 고급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문인화라든가 뭐 사대부 회화처럼 뭔가 격조가 있고 뭐 품격이 있고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인기를 끌었다 하면은 우리가 18세기 다시 말하면 조선 후기부터는 어떤 그 삶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이제 이러한 그림들 이러한 뭐 풍속화, 미나, 대중문화 또 이러한 것들이 그 인기를 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풍속화라는 것이 뭐 김홍도가 서민생활을 해악적으로 그렸다 또는 위트있게 그렸다라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일상이라는 키워드 키워드가 있고 또 일상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현대 문화의 가장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이전에는 풍속화가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대나무 그림이 가장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군자 또는 문인화라고 하는 이런 그림들이 대표적인 그림이었고 우리가 삶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을 그리는 풍속화는 랭킹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 풍속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장르로 부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선 후기의 그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그 정조대왕은 이 그림을 보고 풍속화를 보고 사람들이 깔깔 웃게끔 그려라 라고 아주 그냥 시시콜콜한 이런 디테일한 문제까지 지시할 정도로 왕이 임금이 관심을 쏟았던 장르가 바로 풍속화입니다. 바로 이제 그 이전에 왕인 할아버지 영조만 하더라도 선비들이 그림 그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깔본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말을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세양이 그 얘기를 전에 듣고 그야말로 눈이 펑펑 눈이 이렇게 붓도록 웃고 그 다음에 붓을 꺾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가졌다면 정조야말로 이런 우리가 풍속화에 대해서도 깔깔 웃게끔 그려라 할 정도로 굉장히 그림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인식을 가졌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 정조 때 최고의 화가 엘리트 화가 라고 할 수 있는 뭐 김홍도라든가 김득신 신윤복이 전부 다 풍속화에 능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풍속화가 조선 후기의 어떤 대표적인 장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또 그걸 우리가 또 18세기 정조가 특별히 규장가게 설치한 자비대령이라는 화원제도가 있는데 화원제도의 그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된 그림이 또 풍속화입니다. 그래서 풍속화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장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속화에 담긴 그런 그 역사적인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속화가 그냥 김홍도가 서민생활을 이렇게 해악적으로 그렸다라는 그 이상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풍속화는 단순히 어떤 그 서민들의 어떤 생활상을 그린 하찮은 그림이 아니고 풍속화는 단순히 서민들의 어떤 해악과 유머를 그린 이런 재밌는 그림만이 아니고 풍속화는 또 단순히 당시의 어떤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이런 빛빠랜 흑백 사진이 아닙니다. 바로 그 풍속화에 담긴 그 일상이라는 키워드가 오늘날 현대의 어떤 문화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메시지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김홍도는 어떤 화가인가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홍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김홍도의 스승인 강세양이 김홍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김홍도의 절묘한 제주에 놀라서 요즘 사람으로서 따를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서 비단이 무더기로 쌓이고 그리고 재촉하는 사람이 문에 가득하여 미처 잠자고 밥 먹을 시간이 없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돌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인기를 끌면 잠자고 밥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형버스 같은 데에서 우리가 김밥을 먹고 쪽잠을 자고 하는 이런 것 같은 인기를 바로 그 당시에 김홍도가 얻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세양이 김홍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화원들과 비교해서 평가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뛰어난 기회를 지녀 화원에서 일컫는 진씨, 박씨, 변씨, 장씨는 김홍도 그의 수준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 그 진씨, 박씨, 변씨, 장씨는 누군지를 압니다. 바로 뭐냐면 진씨는 진제해고 박씨는 박동버, 변씨는 변상벽 그리고 장씨는 장경주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강세양이 진제해, 박동버, 변상벽, 장경주는 김홍도의 수준 아래에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마 직구물에 얘기하면 명의 훼손에 이렇게 걸리겠죠. 명의 훼손에 걸리면 경우에 따라서 500만 원 또는 천만 원에 벌금에다가 또 뭐 5년 또는 10년 이하에 이렇게 징역이 처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분은 강세양은 그냥 지혜롭게 진씨, 박씨, 변씨 아마 장씨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홍도가 어떠한 모습일까 그게 이제 상당히 궁금한데 유홍준씨는 북한에 한번 다녀오면서 북한 평양에 있는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김홍도 자화상으로 짐작이 되는 이런 그림을 그의 저서인 그 화인열전에 아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 수장이 되어 있는데요. 김홍도가 아마 30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김홍도의 아마 연구가인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오주석씨는 이거는 김홍도의 자화상이 아니다라고 무슨 근거로 김홍도의 자화상이냐고 하고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 이제 유홍준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잖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논쟁이 끝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김홍도의 그림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홍도의 이제 자화상이냐 아니냐는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논점이 될 수 있는데 김홍도의 자화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세양이 김홍도에 대해서 이제 쓴 글 중에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 놀러 다녔는데 눈썹이 선명하고 기골이 기골이 빼어난 것을 보아 세속 사람이 아닌 기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눈썹이 아주 짙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골도 이거는 뭐 이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만 하여튼 뭐 기골이 이렇게 빼어난 이런 느낌이 있고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김홍도의 자화상으로 100% 이렇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게 김홍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김홍도의 그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김홍도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김홍도의 고향이 어디냐 대해서 우리가 학자들마다 이제 설이 좀 다릅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가 경기도의 안산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분이 있고 또는 이제 서울 태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산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학자는 예전에 그 문화재청장을 했던 그 변영석 청장 그리고 또 이제 그 김홍도에 대해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쓴 진준현 박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분 두 분이 이제 근거를 삼는 거는 뭐냐면 그 강세왕의 글 중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만 김홍도가 전이 갈 때 강세왕의 그림을 배웠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강세왕의 그림을 배웠던 그 곳이 어디냐면 안산입니다. 왜냐면 강세왕이 안산에서 한 30여 년간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김홍도가 전이 갈 때 있었던 곳은 강세왕이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안산이 고향일 거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이라고 주장하는 분 중에 이제 두 분을 소개를 했는데 한 분은 오주석 씨 오주석 씨인데 오주석 씨는 마포서를 주장을 합니다. 김홍도의 이제 그 초기의 호호가 서호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 호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호는 바로 뭐냐면 예전에 마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동호호가 있고 서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호도 대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포에서 이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적에 살았 고향이 아니더라도 어렸을 적에 살았을 때도 우리가 그 호를 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무슨 고향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100% 그 다음에 또 이제 이태호 교수는 그 김홍도 그림 중에서 낙선 하향인이란 이런 인장을 발견했는데 그 낙선 하향을 또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그 청계천이가 지금으로 청계천이가 그 숙표교의 그 아랫동네가 아마 낙선 하향이기 때문에 이곳이 또 이제 고향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홍도가 안산의 고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근거를 둔 두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강사양 김홍도의 스승인 강사양이 쓴 단언기라는 글과 또 단언기 우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언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김홍도가 어려서 아까 말한 전이 전이 갈 때에 내 문화를 다닐 때 그의 재능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에게 확열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다라는 거 이제 이 근거가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강사양이 단언기 우일본을 보면은 어렸을 적부터 우리 집에 놀러 다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이 갈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적에 그 전이 갈 때 안산에서 강사양에게 그림을 배웠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김홍도가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좀 더 우리가 이제 더 확실한 자료를 이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 안산에서 그림을 배웠 강사양에게 그림을 배웠다는 것은 이거는 틀림없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산에서는 완전히 김홍도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두 분의 그 주장하는 이제 이런 설에 이제 근거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단원구라는 이제 구루 행정구역도 만들고 거기에 당연히 이제 단원구청 또는 그 단원 보건소를 설치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구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좀 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단원 경찰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안산에 가면은 그 지하도에 보면 김홍도의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치장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예 그냥 돌에다가 새겨놔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시비거리가 없긴 그냥 꼼짝없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그런 그림에 이제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자를 파는 이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김홍도의 이제 그 풍속화에 보면은 안산의 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이 몇 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화의 대박물관에 가면은 우리가 메파행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 해물 젓갈이나 어떤 조개 같은 해물을 팔러 다니는 안악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단에 보면은 김홍도의 스승인 강세양이 그 제문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바닷가에 살 때 아이를 얻고 강주리를 잃은 십여 명의 젓갈 파는 안악들이 무리를 지어 길을 가는 것을 보았다. 바닷가 하늘에 태양이 떠오를 때 갈매기들이 이제 다투어 날아오르니 일단의 차가운 풍물이 또한 필묵에 밖에 있고 바야흐로 세차게 흐르는 속세 안에 있다. 이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보는 이로 하여금 돌아가고픈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제가 이제 노랗게 표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일찍이 바닷가에 살 때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세양이 30년 동안 안산에 살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돌아가고픈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강세양이 이 당시 이 글을 쓸 때는 서울에서 이제 벼슬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안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글을 쓸 걸로 이제 추정한 그림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여 풍속도라고 하고 또 이 그림 제목도 한자로 매해 파행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상단에 강세양이 제목을 쓴 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게, 새우, 소금으로 강주리와 항아리에 그득 채워 포구에서 새벽에 출발한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뭐 어떤 거를 우리가 어떤 해물을 운송하는지가 이제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게이고 새우고 그 다음에 소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강주리하고 항아리에 그득 채워 갖고 이 안악들이 포구에서 새벽에 출발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뭐냐면 안산에서 이제 마포에 가서 이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마포까지가 사실은 이제 하루 거리가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랗게 이제 표기한 부분이 이제 재밌는 이런 평문입니다. 갈매기 놀라서 날고 한 번 펼쳐보니 비린내가 바람에 코를 찌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미술 또는 그 작품 평론인데요. 아마 제가 많은 그 미술 평론을 봤지만은 비린내가 코를 찌른다라고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아마 제가 이 글에 대해서 아마 평론을 쓴다면 죽었다 깨나도 아마 비린내를 운운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닷가에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세왕은 바닷가에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자마자 비린내, 비린내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그 아주 생생한 생동감이 있는 평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이제 안산의 그 안학들이 새벽에 도대체 어디를 떠나느냐, 폭을 떠나서 어디를 가느냐, 그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또 글이 있습니다. 또 유한준의 개파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아마 김홍도의 풍속화에 대한 평문으로 우리가 짐작이 되는 그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천과 부천 사람들은 바닷가에 나는 반기를 주어 무리를 지어 한양으로 가서 옷과 바꿔 돌아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산 사람들도 바닷가에 나는 여러 가지 해물들을 주어 가지고 무리를 지어 가지고 한양, 다시 말하면 마포에 가서 옷이나 또는 먹을 것과 아마 바꿔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안산이 있는지 거의 틀림이 없기 때문에 안산의 이제 이거와 비슷한 바다 풍경이 어디 있나 하고 이제 추정을 해 봤더니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산의 바닷가는 전부 공장이라든가 아파트를 해가지고 완전히 변형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요새는 이제 시어호까지 있어갖고 옛날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데 다행히 바로 그 앞에 안산 앞바다에 있는 그 대부도라는 섬을 갔더니 김홍도의 우리가 이 뻘 우리가 바다의 그 뻘과 같은 풍경이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김홍도의 우리가 매해파행, 이하여대 박물관에서 수장된 매해파행을 보면은 등장인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구 여덟 명, 애기까지 여덟 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미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가운데에서 등을 보이고 있는 그 안악입니다. 아마 이제 그 전날에 그 동네에서 일어난 재미난 아마 이야기를 그 안악이 뭔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같이 무리를 지어가는 이런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완전히 그 이야기 산매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맨 앞에. 맨 앞에 가는 그 안악은 뒤를 돌아서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들도. 아주 그냥 그 흥미로운 호기심 어린 이런 그 표정으로 우리가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앞에서 두 번째에 있는 그 할머니는. 할머니는 그냥 앞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냐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잡으셔가지고 이제 귀가 안 들리시던가 아니면 이제 이 기회에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지지 않고 가야겠다 하는 아마 이제 두 심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의 그 무리를 보면 그 중에 맨 끝에 있는 그 안악은 오른손으로 강주리를 잡고 왼손으로 등에 업고 있는 애기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엄마의 그 따뜻한 손길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건 김홍도다. 물론 여기 김홍도라는 이 그림에는 낙관이라든가 재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다른 이런 옷주름선이라든가 화풍을 봐가지고 이제 김홍도 그림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어떤 그 휴먼 드라마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거는 이건 김홍도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김홍도로 추정하는데 가장 큰 근거로 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김홍도 그림에 보면 또 안산의 어떤 그 풍속 풍경을 담은 그림이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안악들이 그 머리에 이제 이거 이고 있는 이 광주를 보면은 그 테두리가 이 까뭇까뭇하게 장식되고 있는데 이거는 솔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솔뿌리로 테두리를 장식한 거는 우리가 안산을 비롯해서 서해안 어떤 중부지방의 그 민속 풍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안산의 그 풍경을 담은 그림으로 추정하는 이런 풍속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고기 잡는 장면이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안산어소 안산어살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 임금님 그 밥상이 올라가는 그 어물을 진상하는 그 사옹원 분원의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산은 그래도 이제 한양에서 제일 가까우면서 아마 그 해물로 어물로 이렇게 이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소개했던 그 대부도에 가시면은. 그 안산어촌 그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앞에 우리가 그림 속에서 봤던 이런 그 대나무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밀집해 놓은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설명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만 여기에 이제 설명이 뭐라고 되니 이걸 죽방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방염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보면 이제 밀물과 이렇게. 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밀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가 썰물로 나갈 때.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세워놓은 대나무 사이에 이제 그 생선들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 죽방염을 우리가 뭐라고 여기다 설명을 해놨냐면 대나무 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가 안산 어살 또는 안산 어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죽방염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작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김홍도의 그 풍속화에 보면은 안산의 어떤 그 풍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다. 또는 안산의 민속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홍도의 그 풍속화는 그 실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실학의 영향을 받는 것도 또 우리가 그 안산의 어떤 지역적인 그 특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안산하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조선시대의 그 역사적인 인물 그 세 분을 둘 수가 있는데 한 분은 여러분 그 실학자로 유명한 성호 이익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이제 제작볼되는 강세왕 또 그의 제작볼되는 김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 성호 이익하고 그 다음에 폐암 강세왕하고 단원 김홍도가 놀랍게도 같은 시기에 같은 하늘 아래서 그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강세왕의 그 기록처럼 김홍도가 그 전리 갈 때 강세왕에게 그림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안산에서. 근데 전리 갈 때를 우리가 이제 다섯 살에서 한 여섯 살 정도로 친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강세왕의 나이는 그 37에서 40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강세왕하고 김홍도의 나이 차이가 32살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성호 이익의 나이가 59에서 72입니다. 그러니까 69세에서 72세 사이에. 그러니까 이때는 강세왕 뿐만 아니라 성호 이익도 살아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지도를 통해 가지고 성호 이익의 집 또 강세왕의 처갓집 또는 강세왕의 집. 이 김홍도는 이제 뭐 여기서 살았는지 어디 살았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지도를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호 이익의 집하고 강세왕의 처갓집인 그 청문당 사이가 한 5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세왕의 집하고 강세왕의 처갓집 사이도 5리 다시 말하면 한 2키로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왕의 그 처갓집은 그 유경종인데 유경종은 망건당이라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의 3대의 어떤 그 사립도서관 중에 하나로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러한 그 안산의 사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안산에는 성호 이익을 비롯한 그 유명한 그 학자들이 활동했던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세왕의 집토로 이제 추정하는 지역은 안산시 그 원당골이고 옛 그 기무중의 그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그 등에 업고 있는 분이 저에게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자료를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이제 가보면 이제 아파트로 이제 변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호 이익의 묘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제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유적지나 또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 거기서 이제 가볍게 그 목내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존경의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성호 이익하고 표함 강세왕의 그 관계를 볼 수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1751년에 성호 이익이 병중에 있었는데 강세왕에게 이제 도산서원에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한 게 바로 도산서원도입니다. 그러니까 성호 이익은 이제 평소에 이제 태계 이항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려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황이나 또는 이제 성호 이익의 제자가 바로 이제 강세왕의 그 천함인 이제 유경종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성호 이익의 어떤 제접벌과 같은 이런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산에서 살았던 그 성호 이익은 그 실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또는 그 사회의 계획을 지향하는 이런 그 실학사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실학사상이 김홍도의 그런 풍속화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타작도를 보면은 그림 상단에 그 표함 강세왕이 이제 이러한 어떤 제문을 이제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타작하는 소리 가운데 탁주 다시 말하면 막걸리가 항아리에 가득하다. 저 추수를 감독하는 자 실컷 마셔 흥치에 젖었구나. 도대체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전해준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 일꾼들이 또는 이렇게 노비들이 이제 열심히 타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 그 상단에 오른쪽에 그 중간에 보면은 그 감독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마름이라고 하는데 이 마름이 보통 이제 그 양반들 또는 이제 집 이런 땅 주인들이 이제 이거 마름의 역할을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러한 지배계층에 있는 이 마름은 그냥 의간을 정지하고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막걸리를 마시면서 흥치에 젖어 있고 또 일꾼들은 그에 반해서 뭡니까? 아주 그냥 열심히 이제 죽어라고 이제 일을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대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단을 보면은 김홍도의 이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홍도의 이제 부부가 이러한 어떤 그 삶의 현장을 직접 보고 이거를 이제 그리고 또 이거를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은 김홍도고 오른쪽은 이제 김홍도의 이제 부인입니다. 대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지금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부인은 모자이크를 처리할 것 같은데 김홍도는 이제 부인의 얼굴은 이렇게 이제 앞을 보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하고 보는 이제 등을 본인은 이제 등을 지고 있습니다. 아마 부인이 굉장히 아마 자랑스러울 정도로 아마 미인이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김홍도가 그린 또 이런 사회 비판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태수 행차도입니다. 그러니까 태수라는 거는 그 당시에 뭐 고울언님 또는 뭐 현감이라든가 현양이라든가 이런 고울언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울언님이 지금 이제 길거리에 이제 행차하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그때 이제 그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그 억울한 일을 이거를 이제 판정을 해달라는 일종의 이제 길거리 송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또 그 김홍도의 스승인 그 표함 강세양이 제문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품을 바치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물건을 들고 가마 앞에서 서로 앞서거나 뒷서거니 하지만 태수의 행색 다시 말하면 고울언님의 행색을 보니 그렇게 근심하는 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앞에서 그 물건을 바치고 바치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지만 태수는 그냥 대충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얘기를 또 읽겠습니다. 시골 사람이 앞에 와서 진정을 올리고 형리가 판견문을 받아쓰는데 치중에 부르고 쓰는 것이라 잘못된 판결이나 없을는지 하고 걱정하는 글을 우리가 강세양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고울언님이 행차를 하니까 그 비석 뒤에는 꼬마는 무서워서 이제 벌벌 떨고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 앞을 보면은 뭔가 이제 그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제 두 사람이 진정을 올리고 두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얼굴이 그냥 똥색이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그 형리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제 그 그림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상단에 이 갓을 이렇게 빗겨 쓴 사람이 형리입니다. 그러니까 갓을 김홍도 그림에서 갓을 이렇게 빗겨 쓴다는 건 뭐냐면 술이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막 심각한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형리는 그냥 술이 취해서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걸 풍자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그림 풍속화를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그 지배계층과 그 피지배계층 또는 양반과 또는 일반 어떤 노비들 간의 어떤 그 불공편한 관계를 이렇게 이제 풍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성호이익의 실학사상하고도 이렇게 매기 통하는 이제 이런 그림인데 그러니까 김홍도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이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홍도가 그림을 배웠던 그 스승이 바로 표암광세양이고 또 또 표암광세양의 스승이 성호이익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할아버지 볼 되는 그 성호이익으로부터 이러한 어떤 그 실학사상을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김홍도 그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세태풍속의 근간이 되는 것은 실학사상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2006년도 가을에 미국에서 그 이멜이 하나 왔습니다. 미국에 이제 그 프레즈노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김홍도 풍속화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와서 봐줄 수 없느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2007년도에 2월 달에 미국 프레즈노를 갑니다. 근데 그 프레즈노는 유세미트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러한 자연이 있는 이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풍속화를 지금 제가 감정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그림도 보시면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매파행의 그림처럼 그 상단에는 강세항에 이게 재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그 매파행과 같은 시기 아니면 아마 어쩌면은 그 같은 그 병풍 속에서 나온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과거장의 이제 풍경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은 원래 이제 이거 원소장자. 그 원소장자는 1952년에 부산에서 부산에서 이거를 이제 구입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부산에 와있던 김홍룡. 김홍룡 예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대 교수가 됩니다만 김홍룡 박사의 이제 감정서를 받았고 이거를 이제 이분이 유진쿤이라는 분인데 미국에 와가지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고 이것이 이제 경매장이 나와서 지금 이제 패터슨이라는 새로운 어떤 소장자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작년에 이제 이거를 이제 팔기를 원해가지고 그 안산시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카피본을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보신 건데 그렇게 이제 팔기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 그 휠체어에 앉아계신 것처럼 굉장히 굉장히 몸이 좀 불편하고 아주 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려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된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이제 과거장의 이제 풍경을 그린 그림인데요. 우리가 조선 후기에 본 과거장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이제 여덟자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장이 번잡하고 또 부정이 난무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과거장이 완전히 이제 개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이제 그 정략용이 쓴 그림이다만 입장하는 데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들이 책을 끼고 그 다음에 우산을 잡고서 아주 요행을 바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따가 이제 그심을 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만 우산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자하고 노자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무식한 사람 또는 머슴 노예까지 머리에 그 6원만 쓰면은 그 입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아주 어지러운 과거장인데 거기다가 또 부정까지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부정하는 편법이 판을 지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과거장은 아주 과거 번작 또는 부정 난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보시는 게 이제 육원인데 아무리 노예라도 육원을 쓰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조 때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00년도의 기록입니다만. 춘당대라고 지금은 이제 창덕궁에 있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창경궁에 소속된 그런 곳인데 여기서 이제 과거를 치룹니다. 그 춘당대 보면은 과거 시험을 보니까 참가자가 10만 3,579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 창덕궁을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한 5분도 안 돼서 이제 춘당대에서 한번 이렇게 쉬면서 이제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10만 3,579명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와 차겠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답안지를 내는데 10만 3천 명이면 그래도 10만 명의 답, 7만 개의 답안지를 내야 되는데 3만 2,884장밖에 답안지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채 안 되는 이런 답안지를 내는데 도대체 이제 이 이유는 뭐냐면요. 그거는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수험생 그걸 우리가 거자라고 하는데요. 거자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약용의 경세 유표를 보면은 우선은 또 거벽이라는 사람인데 거벽은 이제 그 수험생 거자를 대신해서 문장을 이렇게 지어주는 사람이고 또 사수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굉장히 또 글씨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또 빨리 쓸 수 있는 사수라는 사람이 또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한 사람을 이런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자리가 필요하고 우산이 필요하고 또 쟁개비라는 이런 기구들을 필요한데 이거를 또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수정이라고 했고요. 또 수정 중에서도 가장 또 선봉이 된 사람을 선접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한 사람의 수험생이 거자를 위해서 거벽, 사수, 수정 혹은 선접.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답안지를 써주는 거예요. 답안지를 써줘서 거자가 이렇게 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10만 명이 응시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한 3만 명 정도의 답안지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제 그 조사해 와서 이제 몇 군데에 이제 이렇게 그 잡지나 이런 데 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진에 근거를 해가지고 성균과 박물관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우산을 이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김홍도의 그림 중에서 그 우산 안에 거벽, 사수 그리고 이제 수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또 기록을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와 다른 사람들도 문장이 어떤지는 따지지 않고 오직 답안지를 언제 제출했냐를 보고 당락을 점쳤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그 향시 지방의 이제 그 과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런 비리입니다만은 미리 이제 그 시험 채출한 저기 투자하는 사람 또는 채점하는 사람하고 짭니다. 짜가지고 가장 먼저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과거장을 먼저 이제 열면은 사람들이 이제 우산을 들고 이제 그 한 팀이 돼가지고 서로 거기 앞장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막 뛰어들어옵니다. 뛰어들어오다가 압사사고도 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거를 이제 내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수험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채점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정성껏 하다가 나중에는 막 대충 하기 때문에 대개 먼저 내는 사람이 과거에 급제할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 교수들이 채점을 할 때 그 선풍기 채점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학생 수가 많으면은 선풍기 이렇게 날립니다.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지면 이거는 들은 내용이 없다 해가지고 D나 F를 주고 선풍기 앞에 떨어지면 이건 A를 줍니다. 이러한 이제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냥 대충 이렇게 채점을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조선시대 때의 과거가 바로 이제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는 것이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이러한 하나의 이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썼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제 제출했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방의 그 향시에서는 또 서로 이렇게 출제자하고 이렇게 또는 채점자하고 이거를 이제 짜기 때문에 뭔가 그 표시를 읽으면 미리 먼저 내야 그거를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양의 이제 그 재문을 보면은 시험장의 봄날 새벽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치르는 열기가 무르이고 어떤 이는 붓을 멈추고 어떤 이는 골똘히 생각하고 어떤 이는 책을 펴서 살펴보고 어떤 이는 종이를 펴서 펼쳐서 붓을 휘두르며 어떤 이는 서로 만나 짝하이 얘기하며 어떤 이는 행담에 기대 피곤하여 졸고 있는데 등축은 휘황하고 사람들은 왁자지끌하다. 모사의 오묘함이 하늘의 조화를 뺏는 듯하니 밤평생 경전만 연구하는 이 공공한 사람이 이것을 바라보느라면 오래된 괴로움조차 느끼지 못하네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봄날 새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날에 과거장을 엽니다. 과거장을 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산을 들고 이제 들어와서 밤새껏 여기에서 이제. 밤을 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과거를 치는 거죠. 바로 새벽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를 치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 거자들 수험생들의 여러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이는 책을 펴고 어떤 이는 종이를 펴고 붓을 휘두르고 어떤 이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바로 이제 강세양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디스크립션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이는 행담에 기대해서 이렇게 졸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건 아마 수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종이 행담에 기대해서 졸고 있다 그러는데 이 행담을 보면은 마치 요새의 어떤 이제 그 가마니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건 가마니가 아니고 지금 우리 얘기하면 그 빽빽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홍도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빽빽 같은 행담을 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풍속화에 이 그림을 보고 이곳이 어딘가를 찾아냈습니다. 이곳은 바로 어디냐면 문경세제입니다. 그래서 문경세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싼 이런 담장과 그 다음에 이렇게 단정하게 쓴 담장이 이렇게 만나고 이 개울이 있는데 이 그림을 바로 이 문경세제의 이 그림이 바로 이제 문경세제의 이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통 상인으로 봤는데 상인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영남의 그 유생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제 경상조 지역의 이제 과거를 보러 올라오고 있는 이제 유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생들이 왜 문경세제를 이렇게 이제 꼭 지나느냐면요. 영남의 유생들이 서울을 가려면은 세 개의 고개 중에 하나를 이제 거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추풍령이고 하나는 문경세제고 하나는 중령입니다. 그런데 추풍령을 가고 치는 사람이 추풍령을 올라가서 지나가면은 추풍나격처럼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령을 지나가면 쭉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경세제는 문경 들을 문 경사스로 경자이기 때문에 경사스로 말을 듣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면 뭡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새도 이제 혹시 경상도에서 서울에 입시를 보러 오면은 그 추풍령이 있는 경북고속도로를 지나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령이 있는 우리가 중부고속도로를 지나가면 안 되고 문경세제가 있는 뭡니까?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김홍도의 과거장 그림을 지금 안산시에 가져와서 단원미술관에서 지금 이제 이거를 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그 기념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뭐냐면 김홍도가 고향이 서울이든 안산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김홍도의 풍속화에 보면은 안산의 풍경이 담겨있는 그림들이 이제 덜어 보이고 그리고 또 안산의 어떤 학풍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익 할아버지 강세양 아저씨 김홍도 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김홍도의 풍속화에 나오는 어떤 실학적인 면모 사회 비판적인 이러한 그림들은 바로 그 안산의 청호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실학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